시청자 여러분들께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기대되는데요. 저도 한번 직접 해보고 싶은데요. 슐리랭 기법을 이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외계인 같은데 지렁이. 내가 어렸을 때 그린 그림 같은데 이거. 니 많아. 이번에는 도체를 이용한 호신술, 도체수를 준비했습니다. 와 정말 멋지네요. 무협양화의 한 장면 같아요. 부체술의 엄청난 기술을 360도로 보여드립니다. 비욘드 아이.